. 뭐야? 나 중과로 쓸떠스를 동달한 자 나보다 플레이 타임이 안은 너희들은 사일런스를 운수하지 말지어다. 오, 진행됐다. 오, 진행됐다. 오, 진행됐다. 그는 어디에나 있다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고개 그만 남아 으아 카드웨르 솔직히 물음표에서 상점 나오면 전품목 반값 할인해줘야됨 리을잉 강화면 둘다 강화됨 와 개꿀 아이씨 진짜 개꿀이네 비행기 아니 그러면은 카드 장수도 떨어져 아니네 장수는 그대로네 능숙한 지르기 잘 출구 꿀 고개 개 많이 나오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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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위장 크림 어땠슨 ни 전 Stadium 10 10 11 12 12 13 14 15 15 60분열 아이고 투자 사일런트 큰일 났다 사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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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과 영혼의 한탐 자감 두천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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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피그엔전 정말 훌륭한 콤보야 압도 압도에는 불쾌가 따른다 압도에는 불쾌가 따른다 역시 룬피 좋아 룬피 좋아 룬피 좋아 룬피 좋아 룬피 좋아 아이고 최고가 떴네 룬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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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 불가향력이네 이거 룬피 좋아 룬피 좋아 룬피 좋아 룬피 좋아 룬피 좋아 룬피 좋아 또량개 모형 배나 마찬가지야 근데 먹어도 배가 안 부름 경고 경고 아 아 아 네 아 아 아시 얌전히 타격용 인형 먹었으면 진짜 액트2는 엘리트를 가나 안 가나 그게 그거야 그냥 다 엘리트야 동묘 한 번 쓰는데 며트를 한거야 다 엘리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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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필요 없나? 필요한가? 필요 없나? 필요한가? 단성 플러스 삭제된다. 위안보여요. 삭제됐나 봄. 겁나 멀고 없네. 전돌먹자. 엘리트 더 잡자. 탄성 플라스크가 보고 싶으시다고요? 1층 대단원이 뜬다면 층마다 보일겁니다. 대단원. 슬린일 때 탄플 개구려 보였는데. 이거 개잡지. 슬린일 때 탄플 개구려? 슬린일 때 탄플 개구려? 슬린일 때 탄플 개구려? 슬린일 때 탄피를 놓더라구요. 그래도 그래도 그렘린 뿐이라도 있는게 다행이다 적어도 없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한 툴 하나 써봤자 맹독 2장이 더 샌데 맹독 2장이 쓰는게 낫지 않나요? 그리고 1마카라는 왜 안 씹으시나요? 맹독 2장을 추천드립니다 2부 1맥 8화조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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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 2부 3부 아니 50장 채워야 돼서 웬만하면 카드 넣고 싶은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나 중과로 쓸덧을 석연하거나 불탐이 났다면 조용히 하라 내가 꽃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야 코가 걸지마 임마 제가 중괄호인 듯 아라에이비 백분열 다 좋은 카드입니다 이 녀석은 가짜에요 매우 불쾌해진 거인의 머리 나도 불쾌해 왜케 카드가 그저 지나와 호나오네 안맞아도 될거 왜자꾸맞아 세력관리좀해 50장 대단원각이다 여기 위험해보임 역시 아니 말줄까 쓸래 뭐지 수고하세요 글레이더 쓸파이어 과도자 빨리 못잡으면 과도자 빡세겠는데 prior상 곰돌이 하하 , 이 정도면 잘 본 것 같다. 이런... 미친... 역시 현둠이야. 아이씨... 숨 쉬어, 숨... 왜... 숨을 안 쉬어. 울겠네. 그래도 가지 먹기는 잘 한 것 같다. 가지가... 괴리 가지가 아니야. 아이씨... 아이씨... 이 정도면 거의 상태 이상 면역 아닌가. 화상 백날 넣어봐라. 아이씨... 하나도 안 무섭다. 으으으으으응... 상태 이상... 더 넣어봐. 아이씨... 뽑을 일도 없어... 으으으으응... 어우... 아 빠른 편에 쓰지말걸 으아아 가겠는데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흐어어어어어어어어 1등사항 감폭득하전 1등사항 감폭효과 지기네 핀 마이너스 5 0폭타기사 어서 2등사항 감폭득 본순한 내가 깨어난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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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함. 마차. 개실패. 아, 제발. 아. 아. 1. 불쾌. 왜 이렇게 밑에 처박혀 있었냐고. 그로 고라지. 와. 와. 대단해. 와. 포션 왜 있다구임. 안싸. 크리즘. 이 덱. 이 덱의 이름은 가지덱입니다. 가지덱. 갑자기... 가지가 나타났어. 다 죽이는 것보다. 현재 덱이 약하다며. 현재 덱이 약하다며. 저장. 마. 맘 게임 소리가 절로 나오는. 내가 보기엔 까지 이름을 말라 적은 데우스 에스 마키나 라고 태안 반박시 쓰랄못해 반박시 쓰랄못 쓰랄 아니 체력 14로 심장 잡으려다고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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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영상 하나 더 뽑으면 더 뽑으면 될지도 앗 깨떡겜 상당해서 억가 당해서 그만 앗 깃만 아휴 먹먹해 앗 인공물 깔꺼 남겨놔야 되는데 깔꺼 남겨놔야 되는데 글자 아 귀벅먹해 유력영상 떴다 내가 이겼다 야 너 허접이잖아 역시 가지는 신이야 이래도 가지가 아닙니까 와 미션 성공 2만원 수원 감사합니다 와 여기서 카드 쓰면 죽는다 아이 단상 두개 땜에 안죽긴 하네 사일런트 도시니아 병속에 사일런트 5시가 자기야 0시가 자 감사합니다.